안녕하세요. 체코에 살고 있는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코사리 브이로그가 아닌 집에서 마스크 만드는 영상인데요. 요즘 체코 코로나가 적게는 4천명, 많게는 8천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로는 앞으로 계속 부족할 것 같아서 계속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양인과 동양인 얼굴에도 되게 잘 맞는 마스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운받아 가세요. 이렇게 필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스크로 만들어봤습니다. 제 영상 보고 같이 만들어봐요. 고고! 접힐 부분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가위집 부분을 접어 달아주세요. 손판아질을 할 부분 1cm를 연필로 그려줬습니다.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손바느질 해볼게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들어가고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박음질입니다. 시접을 반으로 발라 다림질 해주세요. 두 번 접어놓은 부분을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앞으로 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겉감 안감 합봉을 위해서 안감 안쪽에 1cm를 그려주세요.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만나게 돼주고 반박음질 다시 해줄게요. 그려놓은 연필선을 따라 반박음질 해주세요. 옆부분을 통해 뒤집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겉면에 1cm를 그려서 스티치 홈질을 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무줄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티셔츠를 대각선으로 얇게 잘라서 끈으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밀착도도 좋아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얼굴에도 되게 굉장히 맞고 턱에도 딱 맞고 특히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입에 닿지 않아서 숨 쉴 때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살맞는 것 같아요. 너무 살맞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